1. 주일 4부의 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의 작분들이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중에 예배 중에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오늘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드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안 돼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달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이쁘게 보기 되겠네 영원하신 말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듣듯이 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말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석하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말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듣듯이 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말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모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말에 안기세 주의 팔에 듣듯이 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말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듣듯이 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말에 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고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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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최에서 자유를 최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고혈의 고혈의 고혈 주의 고혈 주의 고혈 주의 고혈 주의 고혈 주의 고혈 주의 고혈 우ера 고혈의 고혈 나 오 음 눈보다 더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정한 보혈의 능력한 짓이니 참 놀라운 우연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이누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이중압빈 우주의 보금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이누도 주의 보혈 늘어린 땅에 매국 이중압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이누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 이중압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이중압빈 저의 보혈 주의 보혈 믿음으로 주의 보려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뒤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정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사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정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너희를 구원을 고라 하나님 구원을 고라 하나님 등장은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고라 구원하심이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심이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우리 보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구원하심이 보자 구원하심이 보자 구원하심이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자 구원하심이 보자 구원하심이 보자 구원하심이 보자 구원하심이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자 구원하심이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자 구원하심이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있도록 구원하시 고자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있도록 우리 왕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글쓰의 보여를 의지하여 참회와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